할아버지와 신기한 수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비록 집은 가난했으나 마음씨가 착해서 남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찜을 짊어지고 바지랑대를 짚어가며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생각에 꼭 누가 자기 뒤를 따라오며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뒤돌아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있지 분명히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난 듯한데 할아버지는 다시 나무찜을 짓고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또 달그락달그락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멈추어 서서 뒤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깨비에게 홀렸나? 이거 정말 사람 웃기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화가 난 할아버지는 마침내 작대기로 뒤쪽을 힘차게 휘둘러 보았습니다.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그러자 뜻밖에도 빨간 여우 한 마리가 깨갱 소리를 지르며 어디론지 쏜살같이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고 간사스러운 여우란 놈이 따라오고 있었구나. 하마터면 여우에게 홀릴 뻔했구나. 할아버지는 등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치솟아 더욱 걸음을 재촉하여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더 내려가자니 길 옆 소나무 가지에 수건 하나가 대롱대롱 걸려있었어요. 그놈 정신 나갔구나. 이건 분명히... 아까 그 여우놈의 수건임에 틀림없지.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제 수건을 저런 곳에다 걸어두고 간단 말인가. 저 수건 내가 가지고 가야지. 할아버지는 작대기로 그 수건을 걷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고갯길에서 여우를 쫓은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할머니도 여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여우가 소나무 가지에다 걸어두고 간 수건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는 수건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이 하얀 수건을 받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으나 여느 수건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쓰는 수건과 똑같군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여우 수건을 머리에다 써보았습니다. 이거 마을만 여우 수건이지 우리들 수건과 다를 게 없잖아요. 어디 나도 한번 목에 걸쳐봅시다. 할아버지는 수건을 받아지고 얼른 그것을 목에다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수건을 목에 걸자 자츰 몸이 가늘고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어요. 이리하여 할아버지의 몸은 마침내 작은 개미만하게까지 작아졌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 일어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두르고 있던 수건을 얼른 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작아졌던 할아버지의 몸뚱이가 점점 커져 원래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재주를 부리는 수건이었지요. 그런데 이때 마침 대궐 안에서는 큰 야단이 났습니다. 특히 임금은 큰 걱정을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것은 이웃나라의 임금이 지혜결육이 신청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평화시엔 이같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혜결음을 자주 했어요. 지혜결음을 할 때에는 대개 무엇에 걸어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번 결음에서는 알아맞히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나라의 절반을 내어놓기로 한 큰 결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결음에 자신이 없는 임금은 나라의 반을 빼앗길 것을 생각하며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 산골 할아버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소문을 듣고 곧 대궐로 임금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조금도 걱정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소신은 한낱농부에 지나지 않지만 소신이 묘책을 가르쳐드리겠사옵니다. 장안지고, 그래 그대에게 어떤 묘책이라도 있단 말인가? 황공하오나, 소신에게 맡겨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대에게 묘책이 있다니 그대만 믿네. 만약 이 결음에서 우리 쪽이 이기면 내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후한 상을 내리리라. 소신, 힘껏 노력하게 싸옵니다. 이리하여 두 나라의 임금들은 지혜결음을 하는 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서로 의논했어요. 그것은 두 임금이 몸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결정되자 할아버지는 여우수건을 들고 먼저 이웃나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라 국민들이 말하는 소리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선 임금이 지혜를 겨루러 떠날 때 용한 점쟁이 하나를 데리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점쟁이는 무엇이든지 척척 잘도 알아맞히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점쟁이의 겨드랑이 밑에는 사마귀가 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아맞힌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선 지혜를 겨루러 떠나기 며칠 앞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큰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물론 잔치 자리에는 그 점쟁이도 함께 참석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점쟁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잠을 잤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여우수건을 목에 둘러 작은 개미가 되어서는 점쟁이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수건을 잠자는 점쟁이의 목에 둘러주었어요. 그러자 점쟁이의 몸이 점점 작아져서 개미만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개미만한 점쟁이의 겨드랑이 밑에 붙어있는 사마귀를 떼어버렸습니다. 이윽고 그 나라 임금이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작은 개미만한 사람이 되어 그 나라 임금의 품속으로 기어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나라 임금은 작은 칼 하나를 품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아내자 할아버지는 얼른 빠져나와 그 나라 임금보다 앞질러서 지혜 결음장소로 왔습니다. 지혜 결음장소는 두 나라의 국경에 있는 큰 소나무 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그곳에 닿아보니 임금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임금 가까이로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아뢰였습니다. 전하 저쪽 나라 임금이 자기 품속에 감추어온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작은 칼이라고 대답하시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저쪽 나라 임금은 그곳에 닿자마자 자기 품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자신만만한 소리로 작은 칼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듣자 저쪽 나라 임금은 깜짝 놀라며 금방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과연 그렇소. 어쩌면 귀신같이 용하게도 잘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제 품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를 그쪽에서 알아맞힐 차례입니다. 어서 대답하여 보십시오. 그러자 저쪽 나라 임금은 데리고 온 점쟁이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점쟁이는 몸을 벌벌 떨 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지혜 주머니인 사마귀를 떼어냈으니 어찌 알아맞힐 수가 있겠어요. 이리하여 이번 지혜 결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약속대로 이웃나라 임금으로부터 그 나라 절반을 얻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임금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정말 수고하였소.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소. 내 이번 공을 갚기 위해 저 나라에서 받은 땅을 그대에게 주니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오. 정말 수고가 많았소.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그 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부자되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부자고 한 노인은 몹시 가난했어요. 어느 날 가난한 노인이 부자 노인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두 노인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지나온 옛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노인이 부자 노인을 보고 문득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와 나는 옛날엔 살림살이가 비슷비슷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게으르거나 돈을 헤프게 쓴 일도 없는데 자네는 이처럼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뱅이가 됐거든. 이게 다 무슨 조화인가? 그러자 부자 노인은 피식 웃어 보이더니 말을 받았습니다. 그건 자네 말마따나 자네가 게을러서도 아니오 돈을 헤프게 써서도 아니네. 내가 보기엔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다 뜻이 맞아 화목하고 자네 집 식구는 뜻이 맞지 않아 늘 아웅다웅 싸우기만 하니까 가난해진 것 같아.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화목하면 부자가 되고 화목하지 못하면 가난뱅이가 된다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는 법인가? 가난한 노인은 부자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내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줌세 그건 간단하다고 가족이 다 뜻이 맞으면 온 집안에 웃음이 꼽히고 일하는 재미도 생겨서 더 열심으로 일하게 되거든. 그러면 자연히 사람이 불어 부자가 되는 걸세. 자네 집과 같이 가족이 뜻이 맞지 않으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기만 하니 일할 생각도 안 날 것 아닌가? 그러니 자꾸 살림만 까먹게 되고 백만장자라도 며칠 못 가서 가난뱅이가 되는 걸세. 그건 뻔한 이치 아닌가? 아니 그럼 자네 가족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화목하다는 건가? 내가 좀 무리한 일을 시켜도 그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일이 없다네. 그러자 가난한 노인은 안이 꼽다는 얼굴을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자네 식구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내게 직접 보여줄 수 없을까?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네. 그러더니 부자 노인은 금방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부자의 아들이 지체하지 않고 곧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공손히 절을 했어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소자 대령하였습니다. 예야 나가서 지금 당장 소를 지붕 위로 올려 세워라. 예 아버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어머니와 아내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와 아내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곧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하인들은 집단을 지고 와서 소가 지붕에 오를 수 있도록 챙개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와 아내가 소를 몰고 집단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 마침내는 지붕 위에다 소를 올려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일을 마쳤다고 보고하였어요. 여보게 어떤가? 우리 집 식구는 이처럼 내가 무리한 일을 시켜도 아무 불평 없이 모두 마음을 합해 어려운 일을 거뜬히 해낸다고 이러니 안 되는 일이 없다네. 그러자 가난한 집 노인은 시답지 않다는 듯이 피고 섰습니다. 너무 자랑하지 말게 그까진 일이야 우리 집안 식구들도 할 수 있다네. 그래? 그렇다면 자네 집 식구들이 정말 할 수 있나 없나 어디 한번 보여주게나 그러자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세. 이리 하여 두 노인은 가난한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난한 집 노인이 아들을 불렀어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너 나가서 우리 소를 지붕 위에 올려 세워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를 뭐 타러 지붕 위에다 올려 세웁니까? 아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툴툴대게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아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들은 입을 쭌긋 내밀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이상하시네요. 이웃 부잣집 영감쟁이를 데리고 오시더니 저더러 우리 집 소를 지붕 위에다 올려 세우라고 하시네요. 뭐? 내 아버지가 나이를 먹어 이제 노망을 했구나. 기가 잘 노르시다. 그래 소를 뭐 타러 지붕 위에다 올려 세우느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한탄을 하자. 부엌에서 밥을 짓던 며느리도 피식 웃으며 시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 식구는 각기 비웃기만 했지 누구 하나 소를 지붕 위로 올려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부자 노인이 의기양양하여 큰 소리를 쳤어요. 이것 보라고 내 말이 어떤가 자네 집안 식구는 이처럼 아무도 자네의 말을 받들지 않으니 무슨 일이 되겠는가 그러니 부자가 되려면 첫째 집안 식구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일세. 가난한 집 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을 잘못 다스린 부끄러움을 가늘길이 없었답니다. 머슴과 딸 옛날 어느 고을 원님이 딸만 열어두고 아들이 없어 섭섭해하다가 옥동자를 하나 낳았습니다. 원님 내외는 늦게 둔 하나뿐인 아들아이를 귀히 길러 어느덧 나이 일곱 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스님이 동량을 얻으러 왔기에 이 아이가 그릇에 수북이 쌀을 퍼다 주었더니 세님이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참 가엾은 일이군 저런 아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하고 말했습니다. 멀찌감치서 보고 있던 원님이 놀라 세님을 불렀어요. 지금 뭐라고 했소? 세님은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승은 변변치 않사오나 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사옵기에 한 말입니다. 저 아이는 죽을 날이 가까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님은 크게 놀라 세님을 안으로 불러들여 아들의 명을 길게 할 방도가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열두 살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입니다. 그 편을 면하시려면 저를 따라가게 하십시오. 부처님의 힘을 입어 살게 한 후에 돌려보내드리오리다. 원님은 단 하루라도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목숨을 위해서는 하는 수 없다 생각하고 세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원님은 이 다음에 서로 몰라보게 되더라도 표식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 금실과 은실로 술을 놓은 옷 한 벌을 주며 잘 간수하라고 일렀습니다. 아들아이는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서러워 울며 스님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 조그마한 암자에서 소년은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영리한 소년이라 스님이 가르쳐주는 글과 불경을 잘 익혔습니다. 몇 해 동안 소년은 열심히 공부를 하며 지냈는데 하루는 스님이 소년에게 말 했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를 떠나도 좋을 때가 되었으니 어디든 가보아라. 세상에서 세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네 명은 안전하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잘 견디어내어라. 소년은 용기를 내어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스님은 소년에게 누룽지 한 자루를 주며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했어요. 소년은 마을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걸음을 빨리 했지만 깊은 산속이라 좀처럼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곳을 지나는데 위에서 갑자기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몹시 시장한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놓아라. 소년은 어깨에 걸친 누룽지 자루를 내려 노인에게 나눠드리려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노인은 간데없고 호랑이 한 마리가 소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시장하시거든 이 누룽지를 잡수시오. 그러면서 호랑이 앞에 누룽지 자루를 털어놓았습니다. 호랑이는 소년의 거동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누룽지를 먹고 어슬렁어슬렁 떠나갔어요. 소년은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스님이 누룽지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길을 걷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캄캄한 금은 밤 이었습니다. 소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저 앞쪽에 반짝반짝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있나보다 하며 소년은 그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되어 다 쓰러져 가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음식상이 차려져 있는데 집에 사람 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소년은 괴이한 집이라 생각하고 거기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상 옆에는 옥필이가 한 개 놓여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년이 막 방을 나오자 우지직 소리가 나며 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소년은 하마터면 깔려 죽을 뻔한 걸 면하고 목숨을 건진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들자 소년은 간밤에 빈집에서 얻은 옥필이를 불어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피리를 부니 자기 몸이 둥둥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높이 떠오르자 소년은 겁이 나서 내려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스르르 땅위에 내려왔습니다. 소년은 그 옥필이가 제 몸을 공중으로 떠오르게도 하고 내려오고 싶어하면 내려올 수도 있게 하는 신기한 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큰 보물이다 하며 소년은 그 옥필이를 잘 싸서 옛날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주신 금실 은실에 술을 논 의복과 함께 보따리 속에 넣어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소년은 그 집에 가서 머슴사리를 하고 싶으니 써주십사고 정했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잣집이어서 머슴도 여럿 있었습니다. 주인 주인 어른은 소년을 귀엽게 보고 말 먹이는 일을 맡겼습니다. 소년은 여러 마리의 말을 물고 날마다 먼 산으로 가서 옥필이를 꺼내 불었습니다. 말을 타고 피리를 불면 말과 소년이 함께 하늘로 떠오릅니다. 소년은 욕말을 탄 샘이 됩니다. 소년이 말을 잘 먹이고 돌보아 말들은 전과 달리 아주 살이 찌고 날세 졌습니다. 얼마 후 주인 집에 큰 댁에 환갑 잔치가 있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잔치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주인 집에서도 온 가족이 모두 큰 집으로 가게 되어 머슴들 까지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주인 집 큰 딸이 말 먹이는 소년을 불러 말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소년이 말 한 피를 몰고 오니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란 말이냐 내가 허리를 굽히고 앉아야 내가 내 등이라도 밟고 올라탈 것 아니냐 하고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소년은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큰 딸이 말에 올라 앉게 해주었습니다. 둘째 딸도 그렇게 해서 말을 탔습니다. 소년은 막내딸에게도 말을 대령한 다음 말 옆에 꾸부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장부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스스로 말에 올라타고 잔치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혼자 남은 소년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 아버지가 주신 금실과 은실로 술을 놓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옥피리를 불었어요. 소년이 탄 말은 용마와 같이 되어 하늘을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용마를 탄 소년은 찬란한 금빛 은빛 옷으로 마치 하늘나라의 귀한 신선 같아 보였습니다. 소년은 잔치집 위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내려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는 하늘의 옥황상재께서 내려오신다고 하며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소년은 잔치집 뜰에 내려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 잔치가 훌륭하다기에 잠시 구경하러 온 것이니 허물하지 마시오. 이 말에 집주인이 몇 번이나 절을 하며 술을 권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집 막내딸이 가까이 다가가서 공손히 술을 따라드렸습니다. 고맙소. 이제는 가야겠으니 잘들 즐기고 노시오. 하며 소년은 말에 올라 옥피리를 불었습니다.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년과 말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잔치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사라져가는 천상의 임금을 쳐다보며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멀리 날아갔다가 남들 모르게 집으로 돌아와 헌옷으로 갈아입고 시체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옥황상재를 보았다고 떠들었지만 막내딸만은 소년에게 와서 웃는 얼굴로 소년의 손을 잡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예사 사람이 아닌 줄 모르고 그동안 신뢰되는 일이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막내딸에게 고맙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이후 막내딸과 소년은 자주 만나 이야기하며 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막내딸이 자기 방으로 소년을 불러 같이 얘기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막내딸의 언니들은 두 사람의 거동을 보고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귀한 집안의 딸로서 천안종과 가까이 한단 말이냐 밤낮에 가리지 않고 종을 침실에 까지 불러들이니 세상에 이런 괴이한 일이 또 있을까 언니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며 시기하다가 드디어 아버지에게 이 일을 고자질 했습니다. 주인어른은 깜짝 놀라 막내딸과 머슴 소년을 불러 벼락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머슴놈으로서 주인집 딸의 방을 드나든 죄는 죽어마땅하다. 또 부모 모르게 종과 어우려진 딸은 이제 내 딸이 아니니 너도 죽음을 각오하여라. 막내딸이 울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주인어른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면 엄한 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내딸은 울면서 소년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막내딸의 등을 어루만져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벌을 받게 되면 내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며 그동안 먹여온 말을 한번 타보게 해달라고 하겠소. 아버님이 그걸 허락하시거든 그대는 말에 탄 나를 꼭 붙잡으시오. 그러면 좋은 수가 있을 것이오. 이윽고 형벌을 주려는 날 머슴소년은 주인 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받는 형벌은 달게 받겠사오나 마지막 소원이 오니 제가 돌보아온 말을 한번 타보고 죽게 해 주십시오. 주인은 말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마당으로 끌고 온 말 위에 소년이 올라탔지요. 이때 막내딸이 달려가서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은 한 손으로 옥피리를 불었어요. 피리 소리와 함께 말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막내딸까지 말 위에 올려앉힌 소년은 그 길로 하늘을 날아 남모르게 다른 마을에 가서 내렸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하여 세 번 죽을 고비를 모두 무사히 넘긴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호랑이에게서 또 한 번은 무너지는 집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하려다 살아난 것입니다. 소년은 막내딸을 데리고 어릴 때 떠나온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 어쩔 바를 모르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감으로 데리고 온 처녀를 보고 며느리로 맞아들이기 위해 처녀의 부모집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님 제가 먼저 가야합니다. 제가 가서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하고 여태까지 지내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막내딸의 집에서는 머슴이 딸을 데리고 하늘로 말을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을 뿐 아니라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욕말을 타고 다시 나타난 머슴과 딸을 보고는 반가위 맞아들였어요. 이렇게 하여 소년과 막내딸은 두 집 부모님들의 허락하래 결혼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악독한 솔개 옛날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황새 한 마리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이 황새가 새끼 일곱 마리를 깼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새끼들이었어요. 어미 황새는 자나깨나 그 작은 새끼들이 귀여워서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가서 먹이를 구해와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귀여운 새끼들이 배가 고파 굶어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비워두고 먹이를 구하러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비우고 나간 틈에 다른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귀여운 새끼를 잡아먹을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나 하고 어미 황새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랑스러운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보채는 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먹이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어미 황새가 이렇게 수심에 잠겨 먹이 구해올 일을 생각하며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언덕에 잔디밭에 솔개 한 마리가 앉아서 잔디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어미 황새가 유심히 바라보아도 솔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솔개 아저씨는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황새 아주머니 이군요. 안녕하세요. 듣자니 새끼를 일곱 마리나 깼다던데 잘 크고요? 아무튼 축하합니다. 아 내 정신 좀 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죠? 예 잔디밭에서 왜 풀을 헤집고 계세요? 그건요 이 잔디 속에 섞인 마른풀만 가려내어 뜯어먹고 있는 중이에요. 예 마른풀만 이요? 예 하필이면 죽은 마른풀만 뜯어먹다니 황새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싱싱한 풀을 뜯어 잡수셔야지 하필이면 죽은 마른풀을 뜯어 잡수세요? 예 그걸 몰라 모르셨군요. 멋단 뜻은 없고요. 생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생물은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마른풀만 뜯어먹는 거예요. 마른풀은 이미 죽은 거니까요. 하지만 싱싱한 풀을 뜯어먹어 보세요. 그 풀들은 죽게 되니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황새 아주머니 내가 마른풀을 뜯어먹는 것은 싱싱한 산풀의 생명을 아껴서랍니다. 뭐 대단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솔개는 아주 능청맞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고지식한 황새는 이 솔개의 능청맞은 소리를 참말이라고 믿어버렸어요. 생물의 목숨을 아끼는 솔개가 얼마나 훌륭하고 인정이 많은지 감탄 할 뿐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생명을 아끼고 인정이 많은 솔개에게 자기 새끼들을 맡기고 집을 좀 보아달라고 부탁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솔개 아저씨 정말 착하시네요. 듣고 보니 아마 이 세상에 솔개 아저씨 같이 착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솔개 아저씨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생물들을 사랑해야지요. 그들은 모두 살려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럼요. 이 세상에 죽기를 좋아하는 생물이 어디 있겠어요? 솔개 아저씨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좀 들어주실래요? 황새는 넌지시 솔개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부탁을요? 제게 부탁할 일도 있나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고마워요. 저 솔개 아저씨 잠깐만 이에요. 솔개 아저씨 우리 집을 좀 보아 주시겠어요? 이 사랑하는 어린 것들 때문에 며칠 동안 톤 바깥을 못 나갔더니 이젠 먹을 것이 다 떨어졌 답니다. 곧 먹을 것을 찾아 물어올 테니 그때까지만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집을 좀 봐주세요. 다녀오세요. 누구의 청이라고 거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까짓 것이 뭐 대단한 청입니까? 어린 것들 데리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되는걸요. 집 걱정 마시고 어서 다녀오세요. 황새는 상냥하고 인정 많은 솔개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먹이를 찾아 집을 나설 수가 있었어요. 이리하여 황새는 솔개에게 사랑하는 새끼들과 집을 맡겨놓고 먹이를 찾아 헐헐 날아갔습니다. 이 골짜기 저 들판을 헤매 다니며 먹을 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어린 것들과 집을 보는 솔개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먹이를 구해 가지고 황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끔찍스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일곱 마리의 어린 새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새끼는 보이지 않고 집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다만 집 근처에는 어린 것들의 몸에서 빠진 듯한 흰 깃털들이 흠신 떨어져 있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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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황새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이래 눈앞이 캄캄해져 그만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분명 솔개놈의 짓이었습니다. 능청맞은 솔개놈의 꾀매파진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능청맞게 잔디에 마른 불을 뜯어먹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황새는 간사스럽고 악독한 솔개에게 속아 귀여운 새끼들을 죽게 한 것을 생각하니 분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황새는 목을 길게 빼고 죽은 새끼들을 생각하며 몇 날 며칠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은 자꾸자꾸 흘러내려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바람에 황새의 목이 오늘날처럼 저렇게 길어진 거랍니다. 어느 아이와 꽁지깃 옛날 어떤 아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한참 솔잎을 긁어모으다 보니 장끼의 꽁지깃 하나가 솔잎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참으로 예쁜 깃털이었어요. 아이는 깃털을 주워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쓰고 있는 자기 머리에 수건에다 꽂았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어떤지를 볼 수 없었으나 그림자를 보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마치 위대한 왕자나 용감한 무사라도 된 듯한 그림자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는 뿌듯한 기분으로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정신없이 나무를 하노라니까 땀이 흐르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갈퀴를 놓아두고 골짜기에 샘물터를 찾아갔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올 작정이었어요. 마침내 아이는 어느 샘물터로 왔습니다. 아이는 머리에 두른 수건에 꽁지깃털을 꽂은 채로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이가 시리도록 샘물은 차가웠습니다. 물맛도 꿀물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눈을 치켜 뜨고 보니 꽃뱀 한 마리가 너울너울 꼬리를 흔들며 자기 입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꽃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꽃뱀을 물과 함께 마신 것입니다. 아이는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이는 그 순간부터 뱃속이 꾸물꾸물 솟구치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꽃뱀을 산 채로 먹었으니 살아서 뱃속을 기어다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나무고머고 다 팽개친 채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이제 뱃속으로 들어간 꽃뱀이 창자를 갉아먹어 죽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것은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귀여운 아들이 꽃뱀으로 인해 정말 죽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상 같았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금방 의원에게 달려가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고래고래 고암만 질렀습니다. 그리고 밥도 미음도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먹기만 하면 금방 도로 토해버렸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샜지만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날이 밝자 어제와 다른 의원을 찾아가서 또 약을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용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 약까지 토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약조차 못 마시니 이제 병을 고치기란 영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어떤 병이라도 잘 고치는 유명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꽤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병이 무거워지고 여위어 가는 아들을 생각하니 길이 멀어도 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의원을 찾아가서 병의 내력을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의원은 두어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는 눈이 번쩍 뜨었어요. 의원님, 제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약은 내가 직접 가서 진맥을 해본 뒤에 지어야 하니까 우선 댁으로 같이 갑시다. 이리하여 의원과 아이의 어머니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아이의 팔목 위에 손가락을 대어 진맥을 했습니다. 의원은 진맥을 마치자 이번에는 아이의 배를 손으로 여기저기 눌러보았어요. 이제 이 아이의 병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터이니 아이를 업고 갈 힘센 사람 하나를 구해오시오. 아이의 어머니는 그 말에 귀가 번쩍했습니다.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니 꽃만 같아서 눈물이 왈칵 치솟았어요. 아니 의원님, 애를 업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신 좀 봐라, 내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군요. 얘가 나무하다가 물을 마신 그 산의 샘터로 가봐야겠습니다. 모든 병은 시초의 병을 일으킨 게 한 원인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참, 아이가 나무할 때 쓴 수건과 장끼의 꽁지깃도 가져가고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침을 놓거나 약을 주지는 않고 병자를 얻고 산으로 가자니 아이의 어머니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님, 뭘 하시오? 얼른 가서 업고 갈 사람을 불러오라니까요. 병 고치기 싫으면 그만두고요. 아, 아닙니다. 얼른 가서 사람을 불러오지요. 잠시 후 아이의 어머니는 힘센 젊은이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이리하여 아이는 젊은이의 등에 업혀 의원과 함께 그 샘물터로 갔습니다. 의원님, 제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 두고 봅시다. 이었고 그들은 샘터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의원은 아주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라, 내가 며칠 전에 그랬듯이 이 수건을 쓰고 또 수건에다 그때처럼 장끼의 꽁지깃을 꽂고 이 샘물을 어떻게 마셨는지 그대로 해보아라. 아이는 하도 뜻밖의 말이라 그저 의원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고 섰느냐. 내 병을 고쳐주겠다는데도 넌 싫으냐. 아이는 그때서야 마지못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수건에다 장끼의 꽁지깃을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땅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채비를 냈습니다. 이때 의원은 옆에 선 아이의 어머니와 병자를 얻고 온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 샘물 위를 똑똑히 살피도록 하십시오. 아이는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마시다가 그때처럼 눈을 치켜 떠보았어요. 그 순간 아이는 소세라쳐 일어나 벌벌 떨었습니다. 얘야, 왜 그러느냐. 갑자기 왜 이러느냐 말이다. 어머니, 지금도 꽃뱀 한 마리가 또 제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뭐? 아저씨들은 꽃뱀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머니, 그리고 여기 젊은이. 정말 샘물 위로 꽃뱀이 기어나왔어요? 어디 시원스럽게 말을 해봐요. 얘가 정신이 돌았나 봐요. 의원님의 분부대로 샘물을 줄곧 지켜봤지만 꽃뱀은커녕 꽃잎사귀 하나 안 떠 있었습니다. 그럼 젊은이는 꽃뱀을 봤나?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고는 모두를 뚫어지게 쏘아보며 대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모두들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난 꽃뱀 한 마리를 또 마셨어요. 병을 고쳐준다더니 이 어른은 내게 꽃뱀 한 마리를 더 마시게 했어요. 보기도 싫어요. 어서 맞아 죽기 전에 썩 돌아가세요. 이때 의원이 아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봐, 내가 얘기해 주지. 자네가 마셨다는 꽃뱀은 진짜 꽃뱀이 아니야. 자네가 이 수건에 꽂고 있는 장끼의 꽁지깃 그림자였어. 자네가 엎드려 물을 마실 때 그 그림자가 물 위에 비쳤지. 그리고 자네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자 물결이 일고 깃털이 움직여 그림자가 꼬불꼬불 했던 거야. 그리하여 자네 입 속으로 기어오는 것 같이 보인 거지. 정 못 믿겠거든. 이 젊은이에게 수건을 씌우고 꽁지깃을 꽂아 물을 마시게 해보라고. 그리고 자네는 위에서 샘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말이야. 이리하여 이번에는 젊은이가 의원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아이가 내려다보니 꽁지깃의 그림자가 정말 살아있는 꽃뱀처럼 보였어요. 이봐, 이제 알았어. 자네 마음이 허약해서 그 꽁지깃을 꽃뱀으로 보았고 꽃뱀을 삼켰다 싶으니 아프지 않은 배가 정말 아팠던 거야. 병뿐이 아니지.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생각 나름이야.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 슬픔을 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때, 지금도 배가 아프니? 아뇨,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앞으론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살으란 말이야. 그러자 아이는 젊은이가 수건에 꽂고 있던 장기의 꽁지깃을 얼른 뽑아 그것을 두 손으로 부러뜨리려 했습니다. 못된 것, 이것 때문에. 어, 그러지 말라고. 이 꽁지깃이 자네를 병들게는 했지만 그것도 생각 나름이야. 이 꽁지깃이 자네 마음의 병을 고쳐준 보물이라고 생각해봐. 이처럼 고마운 깃털이 또 어디 있겠나? 자네는 이 깃털이 아니었으면 일생을 허약한 마음으로 내내 고생만 하다가 죽었을 것 아닌가? 이 깃털이 자네의 그 허약한 마음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자넨 이 깃털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게. 아이와 어머니는 의원의 옷깃에 잡으며 고맙다고 극진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장끼의 꽁지깃을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으며 그 뒤로는 굳센 마음으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답니다. 돼지의 납작한 코 옛날 어느 날에 하느님이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 모았습니다. 닭과 개와 돼지는 하느님이 부른다는 말을 듣자 겁이 났어요. 저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고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너희들에게 명령하오니 지금부터 지상으로 내려가서 인간들을 위해 뭐든 착한 일을 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닭과 개와 돼지는 하느님의 분부대로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다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말로 이렇게 물었어요. 듣거라, 너희들이 땅 위로 내려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말하도록 하라. 맨 처음에 닭이 나섰습니다. 하느님,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날려주었사옵니다. 아니, 때를 날리다니. 예, 새벽마다 회를 치고 울어서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사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어나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만일 제가 새벽이 된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다 늦잠을 자게 되지 않겠사옵니까? 듣고 보니 넌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내가 그런 착한 일을 했으니 너에겐 톱니 모양으로 된 빨간 볕을 주겠다. 앞으로는 이것을 내 머리 위에다 달고 다니도록 해라. 하느님 고맙사옵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도 닭은 머리 위에 빨간 볕을 달고 있답니다. 하느님은 그 다음 개에게 물었어요. 개야, 넌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느님, 전 그동안 사람들의 집을 지켜주었사옵니다. 아니, 왜 집을 지켰느냐? 사람들은 낮에는 들에 일을 하러 나갔사옵니다. 그러면 집이 비지 않사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그 빈집을 지켰고 밤에는 사람들이 고단에서 모두 잠을 잤사옵니다. 그럴 때면 도둑이 들지 않게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켰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넌 통 잠도 안 잤다는 게로구나. 하느님, 잠을 안 자고야 어찌사옵니까? 저도 잠을 잤사옵니다. 언제 잠을 잤느냐? 사람들이 낮에 집에 있을 땐 안심하고 몇 시간이고 잠을 잤사옵니다. 듣고 보니 그럴 듯했습니다. 너도 사람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구나. 너에게는 상으로 다리 하나를 더 준다. 다리 세 개로는 제대로 설 수도 없지 않느냐? 이리하여 하느님은 개에게 다리 하나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개는 참으로 하느님이 고마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리가 세 개여서 걷기도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하느님이 준 그 다리를 그 뒤에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가 오줌을 쌀 때는 꼭꼭 하느님이 준 그 다리만은 들고 싼답니다. 그것은 더러운 오줌이 그 귀한 다리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느님은 마지막으로 돼지에게 물었어요. 돼지야, 넌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꿀꿀, 아니 대답은 하지 않고 왜 꿀꿀거리기만 하느냐? 하느님 죄송하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착한 일은 닭과 개가 다 해버려서 그 밖에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사옵니다. 저는 매일매일 사람이 주는 것만 먹고 잠만 잤사옵니다. 이놈,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랬는데 내 명령을 어기다니 너에겐 할 수 없이 벌을 내려야겠다. 하느님은 화를 참지 못하여 칼로 돼지의 코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돼지의 코가 오늘날처럼 칼로 뺀 듯이 납작한 코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부자되는 법 이야기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좋은 태도는 아닐 수 있지만 가족이 서로 믿고 있으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부탁하더라도 다 뜻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 서로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